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판매 상세 테이블을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번째 문제에서는 판매 번호와 상품 코드 필드를 두개의 필드를 가지고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번호와 상품 코드 두개를 선택하시구요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기본키를 클릭합니다 다음 두번째 상품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구요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글자의 영문 대문자 또는 숫자가 필수로 입력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앞에 이론에서 보셨던 내용이 있는데요 입력 마스크 기호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자고 필수라고 하면요 L을 사용하는데요 문자 또는 숫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 또는 숫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수 조건이구요 A를 사용하시면 되구요 대문자로 변환하겠다 라고 하시면 우리 크다라고 표현하시면 되죠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상품 코드에 오셔서 입력 마스크를 클릭하신 다음 그 다음 대문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크다라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 영문 대문자 또는 숫자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A라는 걸 이용하셔서 A를 이용하셔서 작성을 하는데 네 글자라고 하니까 A를 4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수량 필드에 대해서는요 수량 필드를 선택하시고 0보다 큰 값만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 오셔서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입력하시고 유효성 검사 테스트를 클릭하셔서 수량은 0보다 커야 합니다 라고 표시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수량은 0보다 커야 합니다 라고 입력하시구요 커야 합니다에 띄어시게 없네요 붙여서 커야 합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러면 판매 상세 테이블에 대해서 세문항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구요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고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매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구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매출 일시에다가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포함하는 날짜가 입력되도록 기본값에다가 클릭하시고 그 다음 날짜와 시간을 다 표시하겠다 나오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나오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형식에 오셔서 형식은 오늘 날짜만 입력되도록 시간을 포함하는 오늘 날짜만 입력되도록 하고 연, 월, 일, 시, 분, 초가 표시될 수 있도록 그러면 형식에 오셔서 연, 월, 일, 시, 분, 초가 표시된 내용은 기본 날짜입니다 기본 날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비고 필드를 추가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고 필드를 추가하시구요 비고 라고 입력하시고 데이터 형식을 긴 텍스로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신상품 테이블에 있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상품 정보 테이블에다가 추가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조건이요 2025년 신상품 테이블에 발주 가능가 발주 가능가 납품처는 추가 대상에서 뺄 거구요 발주 가능 필드가 Y로 되어 있는 데이터만 상품 정보 테이블에다가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이제 작성하실 거구요 상품 정보 테이블과 현재 확인하셨던 테이블은 닫도록 할게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저희는 커리를 만들 건데 추가 커리를 만들 겁니다 어디다가 추가할 거냐면 상품 정보에다가 추가를 할 겁니다 어떤 테이블에 2025년 신상품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상품 정보 테이블에 추가하겠습니다 가져오실 필드는 상품 코드와 상품명가 원가 발주 가능은 안 가져오는데요 등록일 가져올 거구요 과세 납품처는 안 가져올 겁니다 납품처와 발주 가능은 가져오지 않을 거구요 단 발주 가능은 가져오긴 하는데 조건에다가 조건에다가 우리는 Y라고 입력할 겁니다 Y라고 입력된 데이터라고 작성하는데 큰 따옴편 묶어서 Y 입력하셔서 Y라고 입력된 이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작성한 커리를 저장하시는데요 커리 이름을 2025년 신상품 추가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실행을 클릭하시면 20행을 추가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네요 예 한번 눌러주시면 2025년 신상품에 발주 가능의 Y가 표시되어 입력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문제에 상품 정보 테이블에 추가한 데이터가 총 20개 레코드입니다 라고 실행한 메시지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판매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판매 내역 테이블에 결제 수단을 선택하시구요 조회 탭에 오셔서 저희는 콤보 상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구요 그 다음 가져오실 테이블의 테이블은 점점점 작성기를 누르셔서 판매 내역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추가하시고 결제 수단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추가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 판매 내역 테이블의 결제 수단 필드를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 동일한 값은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속성 시트에 가셔서 속성 시트에 가셔서 회색 부분에 테이블을 배치하셨던 커리 창에 고유 값을 예로 해주시면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고 하나씩만 표시해야 될 수 있도록 고유 값을 예로 하시고 그 다음 닫기 버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신 다음에 문제에서 목록값 위에는 입력될 수 없도록 목록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테이블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우리 결제 수단이었죠 클릭하시면 상품권부터 현금까지 목록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 내역 테이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셔서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첫 번째 작성하실 문제는 상품 정보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상품 정보 폼을 다음에 폼을 다음에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상품 정보 테이블의 모든 자료를 상품 정보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탭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에 점점점 작성기 누르셔서요 작성기를 불러올까요 예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상품 정보 폼에 상품 정보 테이블에 모든 자료를 별표를 추가하시면 돼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추가하시고요 닫기 버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세라고 되어 있는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 속성 시트를 클릭하셔서 이름을 확인하시면 과세라고 되어 있고요 콤보 상자로 바꾸래요 마우스 오른쪽 변경해 가셔서 콤보 상자 그 다음 행원본에 오셔서 데이터 탭에 행원본에 입력하시고 할 건데 테이블을 연결하지 않구요 직접 입력하실 거예요 행원본 유형은 테이블 커리가 아니라 감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에 나와 있는 VAT 그 다음 FRE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상품 정보 폼에 본문 안에다가 판매 상세 폼을 하이 폼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식 디자인에 가시면 하이 폼 하이 보고서라는 도구를 클릭하셔서요 컨트롤을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시고요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 폼을 추가하겠습니다 판매 상세를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상품 코드를 기준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목록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직접 지정하셔도 돼요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테이블의 이름에 대해서는 따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마침을 누르되 판매 상세라는 네이블을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판매 정보 폼에 아래쪽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총 판매 금액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판매 상세 테이블에서 해당 상품 코드에 대한 금액 필드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원본에다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딛섬이라고 입력하시고 저희는 금액 필드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테이블의 이름은 판매 상세 테이블 조건은 상품 코드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상품 코드 필드와 상품 코드 컨트롤에 입력한 각과 같습니까? 라고 대가로 묶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는데 상품 코드는 문자입니다 작은 따옴표 처리해 주시고요 또한 컨트롤은 큰 따옴표 조건 안에서 좀 분리 작업이 필요하니까 M%를 이용해서 분리 작업해 주시고 작은 따옴표로 끝나지 않게 큰 따옴표 닫고 작은 따옴표 시작하지 않게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가로 닫아주시면 딛섬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과 테이블과 필드와 컨트롤에 대해서 음 지금 문제에서는 공백이 없기 때문에 대가로가 생략을 하셔도 되고요 대가로 넣으셔서 작성하셔도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짝 확인해 볼까요 저장 한번 하시고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총 판매 금액 조금 전에 하셨던 내용 그 다음에 하이폼 들어가 있는가 그 다음에 과세 가셨을 때 값 목록으로 작성하셨던 내용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은 세 번째 이벤트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내역 상세 폼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가셔서 수량에 있는 TXT 수량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가셔서 애프터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네 그 다음 TXT 금액 컨트롤에 TXT 원가 곱하기 수량의 결과 값이 입력되도록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TXT 금액에다가는 TXT 원가와 곱하기 TXT 수량의 값을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만약에 TXT 가제 컨트롤 값이 VAT이면 if TXT 과세의 값이 VAT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DAN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부가세에 대해서 TXT 부가세에 대해서 원가에다가 TXT 원가에다가 TXT 수량을 입력하시고 곱하기 0.1을 하겠습니다 라고 계산식이 나와있는 값을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TXT 부가세는 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세의 컨트롤 값이 VAT면 10% 그렇지 않다면 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네 오른쪽 닫기 그리고 나서 저장하시고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은 판매 내역 상세 포문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정보 상세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판매 번호부터 선택하시고 데이터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네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언보는 판매 번호 매출 일시는 매출 일시 원가는 원가 선택하시고 수량은 수량을 선택 그 다음에 금액은 금액을 선택 부가세는 TXT 부가세는 부가세 필드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각각 클릭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본문에 TXT 수량 컨트롤 값이 5보다 큰 경우에는 진하게 표시하는 그럼 TXT 수량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문에서 그 다음 서식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새 규칙을 이용하셔서 필드의 값이 다음 값보다 큽니까 라고 선택하시고 숫자 5를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굵게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부 서식을 작성 확인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코드 머릿글에요 TXT 상품 표시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상품명 가로 열고 상품 코드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명 연결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상품 코드 연결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상품명과 상품 코드를 가로로 묶어서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셨고요 본문에 TXT 번호를 선택하시면 언바운드 되어 있는데요 일련번호로 표시하겠다 컨트롤 원본에다가 등호 입력하시고요 누적 합계에다가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상품 코드 바닥글에 TXT 전체 합계를 선택하구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금액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그 다음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디자인을 저장 한번 하시고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하셔가지고요 상품 제목에 있는 상품명과 상품 코드가 나왔는가 그 다음에 합계가 구해져 있는가 작업하셨던 내용들 수량이 5보다 큰 데이터에는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가 라고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 현재 작업하셨던 판매 정보 상세 보고서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요 매크로를 만들 건데요 상품 정보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자 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 클릭하시고 그 다음 오픈 리포트라고 선택하시고요 오픈 리포트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보고서 이름을 판매 정보 상세라고 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다음 조건에서요 조건문에서 작성기 누르신 다음 상품 코드가 현재 폼에 TXT 상품 코드와 일치한 내용을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합니다 상품 코드가 같습니까 현재 폼에 모든 폼에 가셔서 현재 작업하는 상품 정보 폼에 TXT 상품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조건은 TXT 상품 코드와 일치한 상품 코드에 대해서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저장을 클릭하셔서 M 인쇄라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오른쪽 닫기 인쇄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하면 매크로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M 인쇄 저장하셨던 매크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작업하셨던 폼을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가신 다음 조회하실 상품 코드를 하나 선택하시고요 인쇄를 클릭하시면 해당된 정보의 상품에 대한 내용이 인쇄 미리 보기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주시고 현재 작업하셨던 상품 정보 폼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기능 구현 문제의 첫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커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판매 상세 테이블의 포인트 필드를 금액 나누기 천의 값으로 변경하는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상세 테이블을 추가하시고 업데이트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포인트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더블 클릭하시고 포인트는 업데이트가 금액을 천으로 나눈 값으로 업데이트 하는데 인트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트함수를 용의 작성한다면 정수로 소수 이하 자리수는 표시되지 않도록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인트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 필드를 나누기 천이라고 입력하시고 필드명을 이렇게 대가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 큰 따옴표 문 꺼졌다는 얘기는 생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필드명을 대가로 입력하셔서 금액 이라고 작성하셔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함초 안에다가 작성할 때 이렇게 큰 따옴표 처리가 된다면 필드명은 대가로 꼭 직접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상품 코드 입니다 상품 코드 필드에 대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a부터 l로 시작하는 이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a부터 l로 시작한다라고 조건을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라이크 입력하시고 대가로 에다가 a부터 a부터 빼기 l까지 작성하시고 뒤에는 어떤 글자가 와도 돼요 라고 별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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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저장 한번 할까요 커리 이름을 현재 이름을 포인트 계산 이라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계산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셔서 현재 작업하셨던 업데이트 커리를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업데이트 커리를 이를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실행 버튼 누르셔서요 125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네요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두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판매 내역 테이블 을 더블 클릭 하시고 그 다음 결제 수단을 추가 결제 수단별 매출 일시를 추가 그 다음 요일별 판매 금액의 합계를 조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금액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크로스텝 선택하시고요 결제 수단을 행으로 매출 일시를 열로 그 다음 판매 금액을 값으로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합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출 일시가 날짜 데이터 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표시가 되겠죠 날짜를 월 하 수목 금 토 일로 요일로 표시 하고자 합니다 디자인 보기 가시고 매출 일시에 대해서 함수를 이용하셔 갖고 요일로 표시 하고자 하는데요 함수는 스위치 하고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위크데이는 날짜에 대해서 요일로 숫자를 반환해 준 함수 이구요 그 숫자가 1이면 월 이면 화라고 이렇게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드 열머리 글에 switch 라고 입력하시구요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하셔서 매출 일시 필드 값이 매출 매출 일시 필드 값을 요일을 반환 할 건데 리턴 타입 2번을 사용하면 1일 경우에 월 이라고 표시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 하고 다시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위크데이 매출 일시 데이터 날짜를 리턴 타입 2번을 사용하셔서 2가 반환이 됐다면 화라고 표시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구요 다시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작성할 거라서 컨트롤 하나 정도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3이면 수 4이면 목이라고 바꾸시구요 올하수목 5이면 금 6이면 토 라고 7이면 1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비교할 조건에 값들을 수정하시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맨 끝에 심표에 대해선 지우시구요 가로를 닫습니다 스위치 함수와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요기를 작성해 보셨는데요 보기에 가셨을 때 이제 결제 수단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 시작을 하네요 문제에서는 월하수목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속성 시트를 표시하신 다음에 열머리 글에 저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열머리 글을 작성하시고 보기에 가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결제 수단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서대로 열머리 글에 작성하셨던 순서대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값들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됐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우리는 요일별 판매 금액 이라고 저장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세 번째 커리를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커리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가시고요 사원과 판매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원과 판매 내역 테이블 가져오셔서 두 개 테이블을 가져오시고요 판매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직원의 사원 코드와 이름과 입사일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더블클릭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현재 두 개 테이블이 조인이 되어 있는데 현재 조인된 속성을 더블클릭 해 보시면 두 테이블에 일치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요 하지만 판매 경험이 없는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사원 테이블에서는 모두 가져오고요 판매 내역 에선 일치하는 것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조인 속성을 좀 수정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두 개 테이블 간에는 사원코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판매 내역의 사원코드를 더블클릭 하셔서 일단 확인을 할게요 보기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현재 테이블의 사원코드와 판매 내역의 사원코드가 둘 다 있어서 테이블 명이 표시가 된 거고요 중간에 이렇게 판매 내역의 사원코드가 비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비어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판매 경험이 없는 사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디자인 보기 가셔서 현재 판매 내역에 해당한 사원코드는 화면에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해제 하시고요 조건에 다가 비어있습니까 라고요 이즈널 이라고 입력하시면 조건이 작성이 되고요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하시면 사원코드 이름 입사일 한 번도 판매 경험이 판매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직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커리는 판매 미 경험 사원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 크로스텝 커리 다시 또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가져오실 테이블은 상품 정보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추가하시고요 현재 왼쪽에 상품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상품명을 가지고 와서 상품 코드와 상품명을 가지고 오네요 지금 보니까요 등록일의 월이 5월부터 6월인 원가의 합계를 계산하는 쿼리를 작성할 건데 합계는 원가 필드를 이용할 거고요 핵머리끌은 상품 코드와 상품명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어떤 걸 가져올까요 상품 코드를 가져올게요 그리고 크로스텝 클릭하셔서 핵머리끌에다가 표시를 할 건데 필드명은 상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상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상품 코드와 상품 코드와 그 다음에 연결하겠습니다 M% 콜론을 연결하고요 다시 M% 상품명을 연결해서 연결해서 상품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을 핵머리끌에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열머리끌은 과세를 선택하셔서 열머리끌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 합계는 합계는 원가를 추가하시고 갑에다가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합계를 선택하시고요 조건이 있어요 등록일에 월이 5월이거나 또는 6월이란 조건을 주실 건데요 등록일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희는 조건으로 작성할 겁니다 조건으로 그 다음 등록일에 월을 추출해서 먼스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해서 그 다음 조건에다가 5월에서 6월이라고 하니까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5에서 6이라는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먼스함수도 사용하셨고 라이크 연산자 사용하셨고요 일단 작성하신 내용은 보기에 가셔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상품과 상품코드와 상품명 그 다음에 과세에 따른 원가에 합계가 구해진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는 쿼리 이름은 5월 6월 조회라고 되어 있네요 5월부터 6월 조회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번째 쿼리 작성하셨고요 다섯 번째 쿼리를 작성할 건데요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판매 내역 테이블에 가서 판매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여 최근 매출이 없는 사원에 대해 사원 테이블에 비고필드의 값을 그러면서 사원 테이블을 가져오셔서 비고필드의 값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데 업데이트에다가 관리 대상이라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그 다음에 관리 대상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 다음 관리 대상이라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판매 내역 테이블에 판매 내역 테이블에 판매 번호 그 다음에 사원 코드라고 되어 있고요 사원 테이블을 열어보시면 두 개의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는 사원 코드입니다 사원 코드 그럼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사원 코드 필드를 추가하시고 그 다음 최근 매출이 없는 사원이란 매출 일시가 2025년 1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 중에서 사원 테이블에는 사원 코드가 있으나 판매 내역 테이블에는 사원 코드가 없는 사원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희는 판매 내역에 가서 사원 코드를 가져올 거예요 매출 일시가 1월 20일부터 1월 25일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원 코드가 없다라는 조건으로요 not in 이라는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셀렉트 사원 코드를 가져와요 from 판매 내역 테이블에 가서 가져올 거고 조건은 외열이라고 입력하시고 매출 일시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비트인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2025년 1월 20일부터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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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25일이라는 조건 작성하시고요 날짜는 1월 20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매출 일시가 가서 이 날짜를 찾아보고 거기에 해당한 사원 코드를 가져왔는데 여기 없다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없다라는 조건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을 하시고요 작성하시는 쿼리를 관리 대상 사원 처리라고 입력하시고요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 실행을 클릭하시면 총 6개 레코드가 해당이 됩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예 한번 누르시고요 사원 테이블에 관리 비고란에 관리 대상 이라고 6개 데이트가 업데이트 된 걸 레코드가 업데이트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현재 작성하셨던 커리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TV 구축 문제부터 처리기능 구현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